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 2010과 2016 버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활용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2010 을 썼던 분들이 이제 2016 을 갖다가 사용하고 잘 때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갖다가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나 2010 을 사용했는데 2016 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두려움을 이번 시간에 없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요 오피스 2010과 2016 에서 버전 차이점 보시면 오피스 2016 은요 2010 버전에 비해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어떤 기능들이 특징적으로 향상된 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협업 같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협업 기능이 가장 강화되었고요 우리가 시험에서 쓰는 기능들은 아니죠 당연히 자 구버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2010 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편리한 기능을 갖다가 추가한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버전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요 여러분들 어떤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구버전을 쓴 거랑 2016 그러니까 2010 버전과 2016 사이에서의 어떤 큰 기능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최신 버전에 능숙하다면 구버전 사용 시 두 버전별 차이점으로 인한 혼선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오피스 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이트에서 이렇게 캡쳐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신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아래의 링크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새로운 기능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65형 엑셀의 새로운 기능 자 여러분들이 뭐 2016 버전이 있고 또 요즘은 오피스 365 버전을 갖다가 많이 쓰죠 자 오피스 365 버전은 이제 업그레이드 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0 버전을 썼는데 이제 2016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쓰는 거는 오피스 365 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피스 365 버전을 쓰죠 자 2016 버전은 그러니까 연구판이에요 한마디로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어떤 기능상의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오피스 365 버전은 인터넷 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 향상된 기능이 정기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2016이나 365나 큰 차이점은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기능상 차이점은 없는데 약간 약간의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신다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2016을 갖다가 그냥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 365를 갖다가 설치했다고 해서 2016을 갖다가 아예 못 다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시험을 보신다 라고 했을 때는 2016 버전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추천을 드리구요 자 그래서 오피스 365에 엑셀의 새로운 기능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기능들이 뭐 365에 추가가 되었대요 오피스 테마를 이용한 자동으로 전환 뭐 테마 기능들 이렇게 쉐이프를 그림으로 이렇게 도형 같은 거 그림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엑셀에서 세련된 비지오 다이어그램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안 나오는 기능들입니다 우리가 커말 시험에서 이 부분은 나오지 않는 기능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 전했었던 기능들하고 전했었던 기능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냥 2016 버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피스 365나 또는 2016 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액세스 한번 볼까요 액세스도 뭐 365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세스 크게 바꾼 건 없고요 클릭 획수를 줄여서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편리하게 테이블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차이점이 있구요 자 보시면 이제 실기 제가 자료집이 있는데 이 실기 자료집을 가지고 자 우리 컴퓨터 활용력 1급 엑셀 실기 자료집 자유 자료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에 2010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이걸 보면서 한번 2016 과의 비교를 갖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뭐 크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볼게요 제 1 작업의 기본 작업으로 4개의 작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필터 조건부서식 시트와 통합 문서 보호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족 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죠 요렇게 요 보시면 자 그래서 엑셀 2016 을 실행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갖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자 화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이시 보였죠 자 새 통합 문서로 열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화면 보시면 어때요 자 파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홈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홈탭 눌러 보시면 어떻죠 클립보드 글꼴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그룹 셀 편집 이렇게 그룹들 되어 있고요 아이콘들 축 있죠 자 우리 기존에 썼던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2010 에서 우리 배웠던 화면 틀하고 한번 볼까요 데이터 탭 눌러볼게요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 누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에서 여기 보시면 기타 원본에서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타 원본 자 그러면 2016 버전 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2016 버전으로 보시면 2016 에서는 요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에서 기타 원본 에서 그저 이렇게 기타 원본 에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이걸 눌러 준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이세요 자 어떻죠 여러분들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차 있는 거 없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기타 원본 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거의 비슷하게 다 되어 있죠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 아 그대로 우리가 어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제가 화면을 갔다 한번 보여 드렸고 여러분들 어떤지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마법 사라 그러죠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 작업 처리를 하는데요 그 작업 처리들 고대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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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릴게요 유대로 보이시죠 자 여기 누르고 화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런 화면 뜨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 액세스와일 선택하구요 그 다음에 쿼리 마법사 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필터 부분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 지정하고 정렬하고 쿼리 마법사 마침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데이터에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기타 운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그리고 어 창들은 고대로 뜹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이렇게 하면 확인하면 이제 창이 뜹니다 자 자 안 보이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지금 제가 드라이브를 바꿔 가지고 한번 웹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교복 판매라고 확인 자 마법사 그대로 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2010 버전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져오겠다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판매일자 학교 학교는 자 이렇게 가져오겠다 자 필터 정렬 정렬도 똑같이 나오고요 자 그럼 마침 자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창 뜨고 그죠 여기서 비열 이 셀부터 가져오겠다 확인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범위로 변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표를 일반 범위로 변환 시키겠느냐 확인 자 보이시죠 이렇게 바뀐 거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바로 그 내용들이죠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어떠해요 2010이나 2016이나 똑같죠 여러분들 하는 과정은 자 기본 작업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다 라고 인식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2010 썼던 분들은 그냥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터 부분 한번 볼게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필터 부분은 어떻게 뭐 변경이 되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필터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필터가 뭐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 뽑아내는 작업들을 우리 필터라고 그러죠 자 데이터에서 필터 여기 이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있고요 자 2016 버전에서는 이제 필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필터 보시면 여기 시트 하나 추가해 가지고 데이터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필터 고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화면 똑같죠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 바뀐 부분 없죠 여러분들 필터 이렇게 아이콘 똑같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필터 기능 부분들도 여러분들 크게 우리가 바뀐 부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필터 부분도 그래 가지고 똑같이 고급 필터 이렇게 여기 이제 자동 필터 적용한 거죠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한다 이렇게 출력하는 작업을 갖다가 그대로 해 본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필터 이렇게 한번 필터 단추 만들어주고 여기서 보이시죠 밑에 똑같이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필터 바뀐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고급 필터에서 이렇게 조건 만들어 주고 이렇게 조건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고급 필터 이렇게 창 보이시죠 여기 고급이라고 눌러서 이렇게 창 뜨는 거 지금 자 이 부분도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고급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떻죠 여러분들 창 어때요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고급 필터 어떻죠 필터 부분 그러니까 똑같이 2010이나 2016 버전이랑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죠 똑같죠 자 그래서 2010에서 썼던 분들 그냥 아 고급 필터도 똑같구나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급 필터 부분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조건부 서식이 있었죠 제일 작업에서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행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여기 보면 홈탭에 있죠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서 세 규칙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렇게 창들은 셀 서식 창 뜨고 여기 규칙 서식 규칙 편집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부 서식 넣어주고 서식 단추 눌러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있었나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답을 갖다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 블럭 설정 이렇게 잡고 자 제가 이렇게 블럭 설정 쭉 잡았죠 여기까지요 자 조건부 서식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홈에서 자 여기 조건부 서식 보이시죠 자 메뉴 똑같습니다 색 위치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어디를 사용하여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서식 어떻죠 여러분들 똑같이 나오죠 자 조건부 서식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보여 드렸죠 2010 버전에 제가 그 책자 그 우리 설명서 하고 2016 버전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죠 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0 버전 썼던 사람들 그대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크게 바뀐 부분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일 작업부터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 다 해가지고 자 이 부분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블럭 설정 잡고 오른쪽 셀 서식 이렇게 자 보시면 보호 탭 이 부분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셀 서식 창 보이시죠 이 부분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2016 이랑 자 차이점은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시트 보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죠 자 그리고 통합 문서 보호 검토에서 통합 문서 보호라고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검토에서 통합 문서 보호 똑같죠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 똑같죠 통합 문서 보호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어때요 창도 똑같이 뜨고 자 그래서 차이는 없네요 자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있죠 페이지 레이아웃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여기 있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그룹의 옵션 버튼 눌러서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거 그림 보시면 똑같이 여백 머리끌 바닥 끌 시트 2010 하고 다 똑같아요 이 부분도요 자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 똑같다 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크게 2010 썼던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들 다 똑같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 계산 작업 여러분들 계산 작업은 어떻다 계산 작업은 2010이나 2016이나 어떠한 우리 명령어를 입력해서 쓰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이죠 합계를 구한다 합계를 구한다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서 합계를 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2010 2016 뭐 이렇게 오피365라고 해서 틀린 건 없습니다 썸 이렇게 쓰면 똑같이 함수들 나오고 여기서 더블클릭 범위 지정해 주고 엔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쭉 채우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2010이나 2016이나 뭐 그 이상의 버전들도 함수 부분에 있어서 뭐 달라지고 크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 작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2010 2016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함수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함수에 관련된 부분이죠 함수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가 혹시 바뀌었나 그죠 자 그리고 개발도구가 체크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발도구가 체크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죠 파일에서 옵션 그래서 엑셀 옵션 사용자 지정 개발도구 체크하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개발도구가 없을 때는 파일에서 옵션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똑같죠 그리고 개발도구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 해달라 이 뜻이죠 자 이 부분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개발도구에서 코드 비주얼 베이직 자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바뀐 게 있나 있나요 자 개발도구에서 똑같죠 비주얼 베이직 자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실행시키면요 똑같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창이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VBA 코드 똑같이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삽입에서 모듈 자 이 부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 보이시죠 삽입에서 모듈 해가지고 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 자 자 그래서 사용자 함수 이렇게 지정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이제 3작업 3작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작업 부분 3작업에서 이제 분석 작업 나와 있죠 분석 작업 3작업이 분석 작업이죠 분석 작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총 7개의 이렇게 분석 작업의 내용들을 이렇게 해 봤죠 자 그 7가지 분석 작업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잡고 그렇죠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죠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창 피벗 테이블 만들기 기존 워크시트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해서 배치 시키는 작업 그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도구 나오고 옵션하고 디자인 탭이 있고 자 뭐 개요 형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묶는 거 나와 있고 피벗 테이블 자 이렇게 디자인 디자인 탭에 가서 디자인 설정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자 요런 단계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한번 작업 해 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열려 있는 예제 갖다가 그냥 해 볼게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똑같이 있습니다 왼쪽에 자 창 뜨는 거 보이시죠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다 만들겠다 대충 여기 찍죠 확인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창은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이름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그 다음에 토이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함께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피벗 테이블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 그래서 피벗 테이블 부분도 뭐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 없죠 옵션 한번 볼까요 피벗 테이블 도구 나오나 옵션하고 디자인 자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옵션 대신에 분석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분석 디자인으로 보이세요 분석 부분 디자인 부분 분석 디자인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2010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다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 디자인으로 되어있죠 디자인 탭에서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이렇게 했었죠 자 분석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어 바뀐 부분 그죠 피벗 테이블에서 어떻게 됐다 피벗 테이블 도구 피벗 테이블 만들면 피벗 테이블 도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뭘로 분석 디자인 이렇게 2016에서 분석이라는 요 글씨 바뀌었네요 메뉴 이름이 바뀌었죠 디자인 이렇게 되어있고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똑같이 되어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여기 똑같이 되어있고 여기 보이시죠 보통 밝게 이 부분도 다 똑같이 되어있어요 2010 하고 2016 하고 이 부분도 밝게 보통 어둡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거의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갖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2010 하고 2016 보시면 알겠지만 2016이 어떻게 스무스하게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색감이라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 많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으로 보이시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자 피벗 테이블 필드 설정 갓필드 설정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갓필드 설정 똑같이 나오고 그죠 창 똑같이 뜨죠 표시 형식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아까 그 부분 메뉴 부분만 조금 바뀌는 부분이고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레이아웃 요약 및 필터 어때요 똑같이 되어있고요 자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에서 아까 메뉴만 요것만 분석으로 그죠 요 이름만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 자 부분압 기능 이렇게 돼 있죠 특정한 항목별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부분압이다 그래서 부분압에서 데이터에서 정렬 먼저 하고 우리가 부분압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다른 예제 갔다가 한번 해볼게요 부분압을 하겠다 그러면 학교를 갔다가 내가 정렬을 시키겠다 학교를 클릭하고 데이터에서 정렬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정렬은 학교를 가지고 내 정렬 시키겠다 학교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또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할까요 오름차순 보이시죠 경성중 이렇게 서울중에서 정렬이 된 거 자 이 부분도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이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정렬 부분도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자 부분압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에 부분압 클릭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 여기서 부분압 할 때 데이터에서 윤곽선 그룹에 오른쪽 끝에 있다고 그랬죠 부분압 자 어때요 화면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이랑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부분압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학교를 가지고 그저 학교를 가지고 정렬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묻겠다 계산한 함수나 합계 품목 판매 수량 합계 구할게요 확인 이렇게 부분압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부분압이 그래서 부분압도 큰 차이점은 없다라는 거 보여 드렸습니다 부분압 자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통합 통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통합이라는 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통합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통합창이 이렇게 뜨고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통합할 부분 나와 있고 자 메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이거 이 세 개를 갖다가 통합하라는 얘기죠 통합할 부분 블럭 설정 잡고 데이터에서 어디로 간다 데이터 도구에 통합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통합할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아까 메뉴랑 어떻죠 똑같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첫 행 왼쪽열 이렇게 확인하면 뭐 이렇게 구해지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랑 어떻게 돼 있죠 통합 부분 메뉴는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2010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데이터 통합도 자 데이터 표 기능 자 데이터 표 기능 이 표 안에 내용을 채운다는 거죠 자 데이터 표도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가 보시면 어디에 있다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돼 있죠 가상 분석의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의 가상 분석 데이터표 자 데이터 표 기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데이터 표 기능 자 이거 든 해 가지고 여기 연결 시켜 주고 이렇게 그죠 블럭 설정 잡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에 자 여기 데이터 표 기능 이게 데이터 도구에 있었는데요 이걸 뺐어요 여러분들 2016에서는 예측이라고 보이세요 예측이라고 그룹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가상 분석 보이세요 데이터 표 여기 있습니다 자 차이는 아 하나를 더 만들었구나 예측이라 그룹을 만들고 바로 데이터 도구 옆에다가 가상 분석 데이터 표 행 열 입력셀 똑같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이 메뉴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 입력셀 행이 수학이니까 수학 찍고 열 입력셀은 국어니까 국어 찍고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분석 작업에서 변경된 부분은 가상 분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측이라고 따로 뺐다라는 거 예측 부분 그죠 예측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다 새로 예측 부분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가상 분석에서 이렇게 예측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여기서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목표 값 찾기 어떤 특정한 결과 값을 어떤 특정한 목표 값 결과 값을 알고 있고 그 입력 값을 찾는 기능이 목표 값 찾기죠 자 그래서 목표 값 찾기 여기서 90점이 되려면 평균이 90점 되려면 컴퓨터 점수가 몇 점이 되었느냐 그걸 알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가상 예측 여기 있죠 가상 분석 여기에 예측 그룹의 목표 값 찾기 자 어떻게 돼 있죠 똑같이 돼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자 화면이랑 어때요 2010이랑 똑같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기능은 기능상 차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 목표 값 찾기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도 볼게요 시나리오 뭐 셀 이름 정의 나와 있죠 셀 이름 정의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가상 분석 데이터 도구가 아니라 예측 그룹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시나리오도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여러분들 시나리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다가 셀 이름 정의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 이름 상자에다가 셀 이름 정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뭐를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잡고 시나리오 만들어 볼까요 한번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 나오고 추가 단추 눌러 볼게요 추가 시나리오 이름 변경 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시나리오도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자 보시면 그래서 시나리오 해가지고 요약 버튼 그리고 결과 셀 여기 확인해 보시면 시나리오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시나리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자 그래서 시나리오 부분도 크게 달라진 부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 한번 볼게요 매크로 자 매크로는 개발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이라고 돼 있죠 자 매크로 작업을 수행을 하겠다 매크로 작업이요 자 매크로 작업 수행하겠다 그러면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자 창 똑같이 뜨는 거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창 똑같이 뜨는 거 보이시죠 큰 작업상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크로 기록 중지라고 나오고 개발도구에서 삽입 단추 이렇게 매크로 확인 매크로 기록 중지라고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했다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개발도구 가서 기록 중지 그리고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창 뜨고 화면상 다 2010이나 2016이나 매크로도 큰 차이점 없이 이렇게 변경된 부분 확인해 봤고요 도형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차트 작업 한번 볼게요 차트 작업이요 차트 세로 막 대응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일 한번 둘러와서 작업 한번 해 볼게요 차트 보이시죠 차트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한번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갖다 만들었어요 삽입해서 차트 자 삽입해서 차트가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차트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세로 막 대응 이렇게 차트가 있는 거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옆에 이렇게 차트가 이게 약간 화면이 틀리게 돼 있죠 여러분 추가 기능이 더 하나 있고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차트가 따로 있는 거 보이시죠 차트가 이렇게 그래서 차트를 갖다 내가 만들겠다라고 일단 여기 보시면 세로 막 대응 보이시죠 이렇게 2차원 세로 막 대응 해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차트 만들어지는 거 자 대충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자 차트 도구 있나 볼까요 여러분들 차트 클릭해 가지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디자인하고 서식 자 이렇게 차트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보면 자 그래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여러분들 차트 제목 있죠 우리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라고 있었는데 레이아웃 부분이 없어졌네요 그죠 차트 도구의 디자인하고 서식으로 이렇게 간략화 시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차트 제목이 이렇게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차트를 갖다가 이제 보시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면 만약에 차트 제목을 제가 없앴어요 그럼 이 차트 제목을 어떻게 넣느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여기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보이세요 차트 제목 자 그래서 2016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없어지고요 뭐다 디자인으로 그게 흡수가 됐습니다 여기 있죠 차트 도구에서 어디로 간다 디자인 탭 가서 차트 요소 추가라고 왼쪽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어 차트 제목 있죠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라고 그러면 차트 위에 차트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죠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제목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성 요소를 추가할 때 이 부분에서 다 추가한다는 얘기에요 차트 도구에 어디에 가서 디자인 탭에서 뭐 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 제목 축 제목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표 오차 오차 막대 눈금선 범내 추세선 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이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한다 자 이 부분에 차트에 대한 변화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었는데 레이아웃 없어지고요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에서 오른쪽 끝에 그죠 차트 요소 추가라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차트 제목이라든지 축 제목이라든지 데이터 표라든지 데이터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뭐 글자체 바꾸라 이런 부분은 뭐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죠 홈 탭에 가서 여기서 글자체 바꾸고 이런 부분이니까 크게 볼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효과 도형 효과 도형 스타일 주는 거죠 도형 스타일 자 도형 스타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서식 서식에 가보면 보이시죠 도형 스타일 여기도 똑같아요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 가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져 있는 서식 나오는 거 보이죠 자세히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이러한 효과를 갖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부분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 이 계열이라는 게 이거죠 계열 서식 계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계열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이제 계열 서식 옵션 2011에서는 창이 따로 떴어요 근데 2016 버전 이제 부터는 그 상위 버전부터 오른쪽에 이제 창이 뜹니다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이제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계열 옵션 계열 옵션 되어 있고 여기서 보조축 계열 겹치기가 있고 간격 너비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가 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축 자 그래서 보조축으로 빼라 보조축으로 이렇게 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조축으로 자 데이터 계열 서식 옵션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에요 계열 옵션 되어 있고 채우기, 테두리색, 테두리 스타일, 그림자, 내연 및 부드러운 가장자리 3차원 선식 이렇게 되어 있었죠 2020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간략화 시킨 겁니다 여기 보면 채우기 및 선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채우기 여기 페인트 통 그리고 채우기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테두리 여기 보이죠 테두리 선 같은 거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 여기 페인트 통 채우기 및 선에서 그 다음에 효과 효과라고 따로 있죠 효과 그림자,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3차원 서식 효과 부분 이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아이콘에다가 효과 아이콘 보이죠 이 부분 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개 그 다음에 계열 옵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채우기 및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이 뭐다는 효과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열 옵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차트 부분에 대한 좀 인터페이스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오른쪽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가 나타나고 그 메뉴에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통해서 뭐 한다? 옵션 같은 걸 설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 계열 옵션 이렇게 들어 봤고요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한번 해 볼까요? 차트 종류 변경 내가 이 차트를 갖다 변경하겠다 꺾은 선으로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 2010하고 다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를 갖다가 뭐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 보이시죠?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선택한 게 판매 수량이다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이 지금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여기 보이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미리 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내가 계열을 선택해서 이렇게 따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조축을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보조축 보이죠? 보조축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 확인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데 꺾은 선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범내 서식 범내 서식도요 여기 범내 이거죠? 범내 범내 서식에서 오른쪽 범내에서 범내 서식 범내 서식도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보이세요? 범내 서식 오른쪽 범내 서식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치 바꾸는 거 그죠? 이렇게 하고 있었죠? 위치를 갖다 바꿔주네요 위치를 위쪽이냐 뭐 이렇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자 범내 옵션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채우기 밑 선이 있고 여기 채우기, 테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 부분이 있고요 효과 그림자 효과, 네온사인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범내 옵션이 있고요 텍스트 옵션이라고 해서 범내 서식에서 또 텍스트에 대한 이런 작업들 텍스트 채우기 글자 같은 거 그죠? 윤곽성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효과 주는 거 글씨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해가지고 글씨에 대한 이런 방향 같은 거 그죠? 자 그래서 텍스트 옵션, 범내 옵션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계열 겹치기 아까 이런 부분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다 그래서 축 옵션 축 옵션도 이렇게 나와 있죠? 축에 대한 옵션 부분 들어가 볼까요? 축 서식 여기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가 세로 값축이라고 그렇죠? 세로 값축 선택하고 오른쪽 축 서식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축 서식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축 옵션이 있고 텍스트 옵션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축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축 옵션에서요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이렇게 단위 같은 거 지정해 주고 보이시죠? 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축 옵션 부분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금 있고 보이시죠? 눈금, 레이블,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요 축 옵션 그래서 채우기 및 선이 있고요 축 옵션에 이렇게 채우기 선 이런 부분이 있고 효과 옵션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 해 가지고 축에 대해서 이렇게 크기 및 옵션 뭐 글자 같은 거 맞춰주고 뭐 그런 거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축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메뉴를 갖다가 묶어 놨습니다 보시면 텍스트 옵션 텍스트에 대한 옵션 부분들 이렇게 글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쓸 일은 없죠 축에서는 축 옵션 부분만 이렇게 사용할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차트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 보면 이렇게 그림자에서 오프셋 가운데로 넣어 줘봐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차트 영역 서식에서 그죠? 차트 영역 서식 그죠? 차트 영역이 여기죠 여러분들 빈 곳을 차트 영역이라고 그러죠? 차트 영역 딱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닫고 다시 오른쪽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하면 오른쪽에 창 나타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그림자를 넣겠다 그러면 채우기 및 옵션 그리고 여기 효과 효과 부분 가보면 여러분들 그림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미리 설정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갖다가 오프셋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 준다는 얘기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림자 이 부분에서 뭐 그림자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 지정해 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테두리 스타일 여기에서 이제 채우기 및 선에 가서 여기 보면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 부분 있고 둥근 모서리 여기 있네요 둥근 모서리 이렇게 체크해 주면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둥그러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찍으면 그래서 차트 영역 지금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이 옵션이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메뉴로 자 그래서 차트 부분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부분이요 자 그래서 차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차트 부분에 대한 설명들 여기까지 어떻게 바뀐 부분 차트 부분이 좀 많은 변경이 있죠? 오른쪽에 이렇게 작업창이 나타나고 그 창에서 옵션 등을 지정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 4작업 이제 엑셀에서 마지막 부분 바로 4작업 프로시저 부분 있죠? 프로시저 부분 이렇게 이 프로시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2016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프로시저 이렇게 메세지 박스 만들고 이러한 작업사항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이 프로시저 부분도 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이죠? 폼 열기 폼 닫기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개발도구 가서 작업하는 거죠? 자 개발도구 부분 개발도구에서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해서 이거 보이시죠? 비주얼 베이직 창 뜨는 거 이렇게 그죠? 자 이 부분도 근데 2010 버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옛날 그 2003부터 옛날 버전부터 해서 똑같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부분 이 부분도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버튼 같은 거 이렇게 창 나오는 거 보이죠? 똑같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버튼 뜨고 개발도구에서 여러분들 디자인 모드 이렇게 해서 디자인 상태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보이시죠? 사원입력.show 해가지고 뭐한다? 폼을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2010 버전과 2016 버전의 이렇게 차이점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해 봤습니다 엑셀 부분에서요 어때요 여러분들? 큰 어때요? 4가지의 작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큰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아니죠 많이 차이 많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2010을 썼던 능숙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면 2016을 쓰는 데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이 이 화면 부분이 어떻다 여러분들 조금 보기 편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스무스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확인을 시켜드렸지만 어디에서 여러분들? 바로 피버테이블 분석 작업이라든지 또는 차트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2010과 2016과 어떻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2010 버전과 2016 버전의 엑셀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여러분들 2016 액세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 강의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ipbra Montgomery 120 120 40 110 40